적어도 말이야 첫번째 보스는 만나보도록 무모한 돌진 무감각 부미랑 칼들 전투함수 딸기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전투함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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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당 3방어도 아이언클레드바니 도촉이 날 먹어야 할 수 있다 짱둥이 질 짱둥이 떴으니까 엘리트 잡으러 가자 야 무보한 돌체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무보한 아이언클레드 털 잃은 아이언클레드 타러 춤 권ح 오우 실수 신성 포션을 여기서 빼네 흑우 부적 무감각 무감각 2개 진화에 모부한 돌진도 2개 무사 무감각 극도 무감각 뭐옵소스 형 짱둥이들 개쎈가 봐 제볼 제볼있으니까 빈쇄장할래 싸그리다 태우구 무모한 물질이나 가려야겠다 싸그리다 태우구 불타는 조약 두장을 변화시킵니다 나 왼쪽으로 갔지 아닌가? 이쪽은 오른쪽에 물음표를 불지 왼쪽에 불 왼쪽이 낫겠다 불도 많고 엘리트는 똑같네 카카털 심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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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화해서 쓸 수 있겠죠 rob 괴니 어지러움을 일려서 한대 더 맞았네 난타는 무감각 못받으니까 별로겠지 허허우 몸박도 지금 필요한 카드 아니지 개몽둥이에도 쎄겠다 아 몽둥이 절 있으니까 개노삼 정도는 잡을 수 있겠지 약하고만 벌어입니다 싹 기사 싹 대결하니 선택받은 자 카운터 대기된 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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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? 안녕하세요 폼멜 탑 삽수순고수 스포멜 인터뷰를 구입했기에 무모한 아이언 크로드 절대적인 힘 절 힘 넣으면은 딜이 안 모자라겠어요? 근데 지금처럼 그냥 광란을 돌릴까? 구상 나오면 무한 아닌가? 구급 상자 구급 구구급 구급 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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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다 사슨 자연 무사히 살아나갈 수 있을까 어지러움 좀 넉넉하게 해줘요 으악 선택받은 자랑 같이 다녀야 될 것 같애 고통받으리라 좀 걸어주세요 옆에서 덱 출애야 카레 저 주인용 네, 늙의 기생충 지웠어 있나? 안 돼 나? 안 돼 나? 안 돼 나? 안 돼 나? 안 돼? 안 돼 나? 아니 회식에다 잠깐만 회식에다 회식에 회식에다 회식에 회식에다 회식에 회식에다 회식에 회식에 회식에다가 회식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개같은거 진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발 시옥 물렀을 때 어지러움 좀 잡히면 안 될까요? 이거 왜 이렇게 안 잡히지? 왜 이렇게 안 잡히지? 왜지? 저야 맞아. 불타는 소리야. 흘려보내기. 흘려보내기 남겨놓으면 심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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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되는데. 왜 이렇게 안 잡아야 돼? 심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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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흘. 나 안가 엘리트 안갈래 이제 그냥 심플심플만 갈기면 되겠지 뭐여 이건 또 따그리 다 지구 심플심플 가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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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 달팽이입니다. 달피도 광란 광란 꼬라가도 돼 적응하겠는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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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